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챔피언 도븐스 겨드랑이 잡아놓고 일단 눌러놓고 차근 차근히 공덩이 많고 신경 쓰지 말고 겨드랑이 주지 말고 모드 트위치해서 모드 트위치해서 머리 맞고 머리 컨트롤해 앞뒤 잡아 겨드랑이 잡아놓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때려야지 오른손으로 엘보나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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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쳐 왼손 겨드라이 파야 돼 왼손 겨드라이 파고 있어 그렇지 그쪽 눌러놔야지 자 그럼 천천히 턱 빼 빼 신뢰 쓰지 마 때리는 거 진짜 압박해 어깨 압박해 어깨 압박해 압박해 속에 압박해도 그렇지 어깨 압박해 왼손을 때려 왼손을 때려 영폐야 패스할 수 있으면 패스하자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어 그렇지 골반 압박해야 돼 어깨 압박하고 때려 왼손을 때려 팔꿈치 조심하고 팔꿈치 조심하고 찍는 거 조심해 찍는 거 위에서 조심해 뒤맞았대 손 지금 뒤맞았대 알았 시 알았 시 뒤맞았 시 뒤맞았 3분 이마 박아 이마 박아 이마 박아 맞지 마음대로 가 찍어 여기로 더 계속 깨려 겨드랑이 더 올라가 무릎 더 올라가 무릎 더 올라가 하이로 올라가 다하니 무릎 만 올라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